아침을 가는 그 이 순간 나은 녀석이 무슨 별의 차가운 선을 보도 지난만 써보게 일어난 일은 너희인지 어쩌면 또 너와 가는 이야기 기분은 어떤 기술을 안 부려주고 보이세요 조상한 나의 모습 알아자고 어디가 말도 도지 않은 너만 그 이만 나를 뭔가 상상해 워낙에 울고 있는 넌 뜨거 뜨거다 망가는 시간 속에서 좋아하게 바보처럼 소리나 들을 모습 멍청시 가면서 조연한 듯 지금 전화 거품 그 자만 면도라 Did you get mysterious messages? 사진서 잊을 수 없는 너 아저씨 속에 빛이 나 이 모습 넌 웃지 마지 않아 Did you get mysterious messages? 그 안이 감자로 내 마음 짜증이 그 안이 감자로 내 마음 짜증이